전개의 대위기! 저건 악마의 꽃! 대마왕이 벌써 부활을 해버린 건가?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녀석들을 이대로 놔둘 순 없지 서둘러야겠군 그래! 내가 되었다! 온 세상을 악으로 물들일 시간이다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목소리는! 혼세마왕 내 충직한 부하였던 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그래! 한때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던 때가 있었지 그러나! 난 다시 태어났고 과거의 실수를 청산하기 위해 왔다 건방진 녀석! 말조심하지 못해! 대마왕! 내 검을 받으라! 다시! 마계의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주마! 길어 보내주마! 어UTR! 아카아! 이제는 타락마왕이다 대마왕님, 녀석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대업을 위하여 서두르셔야 하지 않습니까? 혼새는 만만한 녀석이 아니다 당해낼 수 있겠느니? 물론입니다 어서 처리하고 대마왕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알았다 널 믿어보도록 하지 무슨 꿍꿍이냐, 대마왕! 비켜서라, 하차! 그럴 수는 없지, 혼새마왕! 널 그냥 둘 수는 없다! 질투마여, 타명마왕! 다시 악마의 꽃의 속도를 올리도록 한다 목적지는 어디로 정할까요, 대마왕님? 우리는 천개로 간다 뭐? 천개로 간다고? 그래, 세상을 소나기에 넣으려면 가장 먼저 쳐야 할 것이지 부끄지 마라!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혼새! 너에겐 그럴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대마왕님 음... 대마왕! 미안하지만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혼쇄 전개가 내 손바닥에 넘어오는 동안 무력함에 절망하고 있거든 내 희녀석! 날 쓰러뜨리기 전엔 아무데도 못 갔나, 혼쇄 마왕!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된 이상 너와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군 그래,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혼쇄 마왕! 느려 터졌구나, 아차! 그런 속도로는 날 잡지 못한다! 흠, 입만 살아서는 큰소리 지돈만큼 대단하지도 않구나, 혼쇄 마왕! 그래, 단숨에 널 제압한다는 말은 취소하지 그러나 승부의 결과는 변함없다 넌 날 당해낼 수 없어! 여쭈니 자신만만하구나 하늘 아래 오직 너만이 가장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난 오래전부터 그런 네 녀석이 정말 싫었다, 천세태자! 천세태자? 네 녀석,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가? 그렇다! 아주 오래전부터 네 녀석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던 아차의 기억이 이 안에 있다! 너의 정신이 완전히 마귀마 마법에 참식당한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째서 대마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거냐? 나 역시 마귀마 마법에 오랫동안 지배당해왔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 있어! 떠올려라, 아차! 넌 악당이 아니야! 염라대왕의 아들이며 지옥의 군단장이었다! 입타물어라! 넌 알지 못하겠지, 천세태자! 아버지는 아들인 나보다 제자인 널 더욱 아끼셨다! 천세태자, 이제부턴 네가 천왕보검의 주인이다! 왜 저런 안 됩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아차! 천왕보검 말입니다! 네 녀석!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천세태자와 넌 다르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버지야말로 왜 아들인 절 인정하지 않고 천세태자만! 난 그걸 참을 수 없었어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바로 너 때문에! 허리석은 녀석! 염라대왕은 아들이 널 더욱 아꼈기 때문에 엄격했을 뿐이야! 아니, 넌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나약했던 내가 아니야 대마왕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네 꽁무니만 쫓아다녔던 구력적인 나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넌 대마왕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이용당해도 상관없다! 네 녀석을 박살내고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대지에 묻혀있는 괴력의 파편들아! 내 명을 받들어! 적을 산산조각 내라! 바위! 아아악! 역시 말로 설득되지는 않는 건가? 와라! 다시 태어난 내 힘을 받아 모아라! 가라! 과연 이것도 피해낼 수 있을까? 저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군 폭풍보다 차가운 전사의 숨결이여!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라! 헐음핑! 진짜는... 이거다! 일어나라, 혼세마왕! 너와 맞서 싸우기 위해 마귀의 힘까지 빌렸단 말이다! 마귀마 마법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날 상대했던 선호공의 심장을 이제 알겠군 하지만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빨리 아차를 쓰러뜨리고 대마왕의 뒤를 쫓아야 해! 간다!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한자 마법의 기운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구나 대체 인간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이 거대한 힘에서 풍기는 느낌은 무척 사악합니다 아마도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옥황상 제패야 대마왕의 완전한 부활인가? 큰일이로군요 그 말의 의미는 선호공 일행이 전설의 전자탄을 모두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선호공이 무사한지 걱정되는군요 그리고 샤오공주님도 샤오... 선호공...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십니까, 상제패야! 지금 아이들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대마왕의 사악한 기운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 정말입니까? 엉? 어? 뭐지?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건! 악마의 굿! 대마왕님,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다 온 세상을 내 손안에 넣으려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장소이지 저곳이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다 해골병사들이여 내려가서 적들을 접수하라 에이, 녀석들!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그렇다 이 앞으론 그 누구도 두려보낼 수 없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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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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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살아! 네 녀석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그래! 놀아줘야 할 상대는 따로 있는 거라고! 너는 탐용마왕! 으악! 지난번 그게 혼줄이 난 걸로는 모자란 난포구나! 하하하하하하 역시 염나대왕이군 날 화나게 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 지난번에 복수를 해주마! 혼돈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 내 발자취를 숨겨 빛을 농락하라! 흐림자아! 흐림자아!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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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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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나대왕님! 뒤쪽입니다! 으악! 으악! 대왕님! 저도 돕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놀아주지 숙녀는 숙녀가 상대해야 하지 않겠어? 질투마녀 덤벼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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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가, 이란? 네! 하지만 만만치가 않군요! 천계 최강의 무사들이라 해서 기대했었는데 실망이야? 헥! 혼세마왕이 없으니 별 볼일 없군! 네! 저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혼을 태우는 지옥의 불길이여! 내 명을 받아 악을 불사르라! 불꽃! 이어! 치악! 으악! 막아라! 으악! 으악! 천계를 수호하는 눈부신 빛줄기여! 고귀한 이름으로 정의를 지켜라! 빛! 광! 유 tú! mencion ب이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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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pher으여! 천계의 무사들 만만히 보지 말가라 절대로 옥광상 제bung에 들여보낼 수 없다! 흑흑!! 감방진 él! 으? 왔구나, 대마왕 어찌 이렇게 일찍 내려오셨습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대마왕님 입다 물러, 너희들이 미적되는 동안 참을 수가 없었다 삼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사건건 나를 방해해왔던 옥황상재가 저 안에 숨어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지, 내 손으로 그를 끌어내겠다 멈춰라, 그렇게 놔둘 줄 아느냐, 이럼 네 가소로 끊어라 막혔습니다 그댈 돌려주시 엄청난 힘이군,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너희들은 완전한 나의 힘을 본 적이 없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마 마계의 심연에서 들끓는 마왕의 분노여 빛을 깨뜨리고 하늘을 우롱하라 어두울 암 가물이 흑 암 흑 다, 당신은 원래 마왕이 아니었지 않소 진현인 흥, 그건 오래전 나에게 몸을 빼앗긴 자의 이름이다 이제 진현인이란 존재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 미련을 버리는 게 좋을 거다, 염라대 왕 억, 억, 억 옥황상제군의 문인가 물러서라 사악한 군들려 흐흐흠이 심근 흠흠 모습을 드러냈군, 옥황상제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방해해 왔지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 생각했다 삼천년 동안 인간계를 어지럽힌 것만 해도 그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도다 그런 것도 모자라 감히 천계의 발을 들여놓았다니 완전히 부활한 기업으로 가장 먼저 박살낼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 옥황상제 그동안 날 거슬리게 했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놔둘 수는 없다 대마왕 이곳은 그대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마주로 돌아가라 내게 명령을 내리려면 그만한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그대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옥황상제 궁은 성스러운 장소 사악한 존재는 발걸음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마법이 펼쳐져 있지 방어마법인가? 하지만 그 어떤 난공불락의 장소도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설의 새 천자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지 전설의 천자탄들이? 설마! 도왕도 날 맡을 수는 없다! 어떤가? 옥황상제야 상, 상제폐야! 상제폐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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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 상 보았는가? 대마왕님의 힘을! 하하하하 장계도 우리 마족의 손에 들어오게 됐어 하하하하 드디어 이 날이 오고야 말았구나 내가 세상에 정점에 서는 날이 하하하하 대마왕 망세! 손오공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오공! 오공! 일어나! 아, 여기 어디지? 어디겐 질투만의 함정이지 아, 그래 전설의 천자탄을 빼앗겼어 치 오공! 오공! 이, 이 목소리는? 삼정! 오공! 샤워! 이건 뭐지? 모르겠어 우리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열리지가 않아 구, 구해 주십시오 영사님! 답답받을게요! 삼자! 질투마녀 무슨 수를 쓴 거지? 개의기! 오공! 이건 보통 장치가 아니야 질투마녀가 빼앗아간 전설의 천자탄 그 새 천자탄의 힘을 이용해서 만든 함정이야 뭐라고? 여의권! 그 말은 혹시 여길 나갈 수 없다는 뜻이야? 뭐? 이건 악독한 함정이야 전설의 천자탄의 함정을 풀어내려면 전설의 천자탄이 있어야 해 하지만 그건 질투마녀가 가져가지 않았나요? 그래, 그래서 여길 나갈 수 없다는 거야? 대마왕은 부활했겠지? 아마도 전설의 천자탄을 얻으면 못할 일이 없을 테니까 큰일이 있다, 기루! 어떡하냐, 기루! 어떻게 해서든 여길 나가야 해 그리고 대마왕을 막아야만! 이게 무슨 소리야? 위에서 나는 소리가 진짜야! 천천히 낮아진다, 기루! 으악! 정말이잖아! 이대로 납작해질 겁니다, 영사님! 어쩌죠!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기루! 내가 막아볼게! 전설의 영혼에서 주사오르는 불길이여! 정의의 이름으로 앞을 불태워라! 불파! 효과가 있는 거야? 수, 승리 없어... 큰일이야! 질긴 녀석 같으니 시간을 너무 소비했다 흥! 난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제대로 덤벼라! 천기의 상황이 걱정스럽군 이번 한 번의 공격으로 끝장을 내겠다! 좋다! 나도 이 대결이 슬슬 질려가는 차였거든! 간다! 와라! 아직도 이런 힘을 남겨놨었다니... 아차... 잠깐만 잠들어 있거라 일단은 천기의 문제가 급해 서두르자 천지를 가르는 천둥과 번개여! 하늘을 가르고 땅을 훌려라! 우레네! 우레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니겠지? 벌써 냄새를 맡은 건가? 아차와 싸우면서 체력을 난리했군 하지만 대마왕 녀석을 가만 놔둘 수는 없다! 덤벼라! 하아아아악! 하아아악! 하아아악! 하아악! 하아악! 하아악!!! 하앗! 으흐흐흫! 힘을 내라!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으 rolls, 흐하아아앙!... 난...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